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등기법입니다. 등기법. 어려워요. 어려운데 다시 얘기하자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직은 뭐예요? 여러분 절대평가니까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합격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고득점은 별로 없어요. 딱 그냥 60점대로 합격하는 게 물론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얘기고 합격하려면 60점대로 합격하는데 그렇다고 70대에 대신 분도 합격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공급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 얘기니까. 하여튼 등기법은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30년 만에 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집중적으로 나올 만한 거. 제가 맨날 부기는 게 나온다. 나왔어요. 보존등기, 이존등기 나온다. 나왔어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해서 나올 만한 거 하는 거예요. 신청인 뭐예요? 단독이냐 공동이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등기법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이 등기부에 쓸 때 1번, 2번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에. 자, 이 등기부 만들 때 이렇게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값구가 있고 그다음에 의류구가 있어요. 의류구가 있는데 이 등기부를 만드는 법이 등기법이에요. 이 등기부 만들 때 등기부 상에 이렇게 번호 쓸 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1번, 2번 이런 식으로 뭐예요? 아니면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값이죠? 그래요. 그러면 이 값이라는 사람이 서울 살다가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부산으로 아니면 대전으로 이사 왔어요. 그러면 이제 주소지가 바뀌죠? 소유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표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1-1번 이렇게 부기등기 있어요. 자, 이렇게 번호 이렇게 1-1번, 1-1번. 1번. 이 값이라는 등기 뭐라고? 명인의 뭐예요? 명인의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표시, 표시 변경등기 하는 거예요. 변경등기, 변경등기. 이런 식으로 변경등기.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등기부 받을 때 번호를 붙이는데 번호를 1번, 2번 주등기로 붙이느냐 아니면 뭐예요? 1-1번, 2-1번 이렇게 부기등기로 붙이느냐 그게 시험에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를 하느냐 그게 이제 시험 문제에 거의 매년 나와요. 그래서 일단 등기법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가 그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첫 번째, 첫 번째는 등기 실행, 하마디로 뭐냐면 등기법에 했을 때 이 등기법에 등기법을 몇 가지로 이 세 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뭐예요? 등기법, 등기가 뭐냐 하면 총설 부분이 있고 자, 등기라는 건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기록한다. 아니게 이거 등기부에다 그 다음에 신청 절차가 있어요. 등기 신청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뭐예요? 뭐로 나눠요? 총론하고 이렇게 강론으로 이런 식으로 구분해요. 총론과 강론으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총설 부분에서 자, 이 총설 부분에서 등기가 뭐냐 기본 부동산 등기가 뭐냐 기본 의의가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 다음에 등기 종류가 있어요. 등기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대상이 있어요. 대상 자, 그 다음에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고 유의할 수 있는 요건이 있고 등기 효력이 있어요. 효력 효력이 있다. 등기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했죠? 세 가지가 중요하다.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단 여기 종류 중에서 여러분 거기 책 보시면 등기법 중에서 자, 총칙 있죠? 몇 페이지 보시냐면 일단 종류 그래서 여러분 책 142페이지 보세요. 142페이지 그 형식에 따른 분류 그래서 142페이지 거기 1번 주등기 있죠? 주등기 주등기 그 다음에 2번 부기등기 있죠? 부기등기 동그라미 치시고 부기등기 부기등기 동그라미 치시고 자, 거기 옆에다 별표해 두시고 이 부기등기가 일단 중요해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아? 부기등기 그걸 이제 보셔요. 이렇게 한마디로 자, 등기의 종류 중에 등기를 주등기로 하느냐 등기를 뭐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하느냐 주등기, 부기등기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대상이 대상 중에 등기부 만들 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부동산이 있어요. 자, 부동산이 있다. 자, 바다 매립에서 땅이 하나 생겼죠?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대해서 세금을 내려면 우리가 아까 지적해서 있죠? 대장을 만들어야 돼요? 대장 이 대장이 만들어지면 이 대장 가지고 이 땅을 팔아 먹으려면 왜? 등기는 뭐예요? 물건을 변동하려면 물건 물건 중에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라 했죠? 땅 팔아 먹으려면 자, 땅 팔아 먹으려면 땅 팔아 본다는 게 뭐예요? 자기 땅 팔아 보니까 소유권을 변동해 일으키려면 말 그대로 뭐예요? 소유권은 물건의 일종이니까 물건의 변동이 있으면 등기하라 그랬으니까 이건 이제 등기부 최초로 만들게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그랬죠? 이 보존등기 하려면 뭐예요? 보존등기 하려면 이 땅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에요 부동산 전부가 자, 이 전부를 등기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듣죠? 부동산 전부를 등기해야 되니까 일단 이 표지의 부에 이 표지의 부에 이 표지의 상 이 대장에 써있는 내용 그대로 뭐라고? 자, 이 표지의 부에는 1번 충청남도 서총군 100번지 다 면제 얼마? 500제곱미터 자, 여기도 뭐예요? 대장에도 충청도 100 다 면제 얼마라고 500제곱미터 갑이다 자, 이 대장을 가지고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갑이라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근데 이제 뭐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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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500제곱미터 전부에 대해서 이렇게 보존등기하고 잊어등기해야 되는데 자, 누가 이 의리라고 하는 뭐예요? 의리라는 사람이 귀농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가 90이래요 그래서 어? 근데 이분이 아프셔갖고 땅을 놀려 뭐라 얘기해요? 을이 찾아가서 갑한테 찾아가서 내가 어르신 땅 좀 이용하고 싶다 나한테 빌려달라 아니게 그러면 을이 뭐예요? 내가 이 땅 전부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월 얼마씩 주겠다? 100만원씩 주겠다 그러니까 뭐라 얘기해요? 갑이 무슨 소리냐? 내가 농사 줘도 150이다 그러니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을이 그러면 땅 일부만 일부만 이용하겠습니다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이 용의 물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용의 물건 용의 물건은 뭐냐면 자 수유권자는 자 이렇게 수유권자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수유권자죠? 이 수유권이라는 것은 자 한마디로 자기 부동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이런 권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 자기가 몸이 아파 사용하고 수익을 못해 물론 처분할 수 있겠죠 남이 다 팔아먹었어야 됐고 아니면 뭐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거하고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용과 수익을 이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을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만물 물자예요 물건이라는 건 뭐라고? 만물 물자 권리 권자 그러면 물건을 톤이나 건물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물건이라고 얘기했죠? 그랬을 때 이 누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물건 부동산 물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소유권자는 아니고 뭐를 얘기해요? 사용하고 수익만 하는 거예요 용익물권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을 용익물권이라고 얘기해요 용익물권 그래서 우리가 민법 여러 번 배우시면 물건은 뭐예요? 물건은 일단 소유권도 있지만 모두 있어요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럼 우리가 자세한 건 민법 시간에 배우세요 자 괜히 민법 얘기 여러분 많이 옛날에 어디 학원에서 어떤 분인지 민법 물어봤고 어떤 분이 민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학설 대립이 있어요 판례 짓고 그러니까 그런데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래도 친절하게 가르쳐줬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오해를 해갖고 민법 선생님한테 가갖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학설 대립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두 분이 싸웠대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기 자기네 영역이 아닌 아닌 등기법 이외에 그런 저기는 절대 우리 강사분들도 우리 교수님분들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자세히 얘기하는데 들으신 분은 자기 것만 자기 한도 내에서만 들으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하여튼 자세히 배우시고 배우시고 자 이런 물건은 우리가 무슨 물건 용익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의리라는 사람은 이 어디 등기부상에 이 을구에 이렇게 뭐예요 을구에 자 1번 용익물건은 만약에 지상꽃댄기한다 하게 되면 목적이 뭐냐 하게 되면 이 범위를 정해놔요 범위 어디 남쪽 250제곱미터 이렇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땅을 분할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공시가 돼요 공시 알려준다 그러니까 굳이 보면은 어 표제분은 500인데 어 여긴 뭐예요 남쪽 250이다 아 일부만 쓰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시가 되니까 굳이 토지를 분할하지 않더라도 이 지상권 지옥권 전세권이라는 용익물건은 이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고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니까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대상 그래서 뭐예요 대상 부동산 전부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느냐 등기할 수 있느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 자 이렇게 뭐예요 한 사람이 자 이 토지 이 땅의 소유권자니까 단독 소유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땅 하나를 간만 소유권자 아니라 의도 소유권자일 수 있죠 두 사람이 소유권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땅을 뭐예요 이 땅을 두 사람이 땅 땅 짓자 이 두 사람을 뭐예요 균동하게 나눠 갖고 있죠 균동하게 균동하게 나눠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분이라고 얘기해요 어디 학원에서 수업하는데 어떤 분이 쉬는 시간에 조용히 하셔갖고 조용히 물어보세요 뭐라고 교수님 네 그 아까 수업시간에 칠판에 보니까 분지라고 써있던데 분지가 뭐냐고 물어보셔갖고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네 분지가 아니라 뭐라고 지분이에요 지분 땅을 균동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 시중에서 맨날 그런 얘기하네요 뭐 지분 지분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여기서 파생한 말이에요 땅을 균동하게 나눠 갖고 있다 지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분이 얼마 2분의 1이고 얘도 뭐라고 2분의 1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어느 하나의 땅을 뭐예요 특별한 뭐예요 약정이 없다면 그 땅은 뭐라고 균동하게 나눠 갖고 있는 걸로 추종한다 라고 균동하게 나눠 갖고 있는 거 나눌 분지야 그래서 이게 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분 얘기 나오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그 권리의 일부 소유권의 일부잖아요 지분이 소유권의 일부죠 그러면 뭐예요 공유 부동산 일부 공유 지분에 대해서 등계할 수 있겠는가 얘기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온다시피 뭐예요 답으로 안 나오면 뭐 지문이라도 이렇게 이런 게 꼭 나오니까 어딘가에 나와요 매년 나와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도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예요 자 뭘 첨부해야 돼요 도면 첨부해야 돼요 어디 일부를 쓰고 있는가 남쪽 어딘가 도면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작년 시험 문제는 건물에 있죠 건물에 자 건물에 2층에 전부를 쓰고 있죠 이것도 전부를 쓰고 있으니까 이때는 도면을 낼 필요 없어요 자 왜 2층 전부를 쓰니까 일부를 쓸 때 일부 쓸 때 내는 거지 분리된 일부 전부를 쓸 때는 필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어딘가에 시험 문제는 꼭 뭐예요 이 등기법 문제 보게 되면 자 이 부동산 일부 공의 지분의 문제가 꼭 뭐예요 시험 문제 등장하니까 꼭 봐주셔야 돼요 매년 나온다 생각하시고 꼭 보셔야 돼요 두 가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방금 얘기한 대로 몇 페이지에 140 뭐예요 148페이지에 거기 자 어 140 몇 페이지 거기 7페이지 한번 볼까요 147페이지 그 147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 이렇게 4번 그 동그라미 4번을 별표하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므로 분할 절차 없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전능기나 저당권 등계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자 예외적으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 설정과 임차권 등계는 가능하다 그리고 권리의 일부인 지분 얘기하고 거기 지분이 아우저 땅을 균동하게 나눠갖고 있다 지분 여러 사람이 소유권 자단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전 저당권 등계 가나하나 뭐라 안된다고 용익물권은 할 수가 없다 왜 용익물권은 부동산을 사용해야 돼요 점유를 하고 공유 지분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총론으로 가게 되면 총론을 몇 가지로 다섯 가지로 일반원칙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청 적격 얘기가 나와요 적격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청인 얘기가 나오죠 신청이 이게 중요해요 신청이 중요한다 신청이 공동이냐 단독이냐 공동이냐 단독이냐 그 다음에 직권이냐 숙탁이냐 공동단독 그게 중요해요 신청인 얘기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거기 책에 책에 몇 페이지 신청 절차 그래서 자 신청인 얘기가 어디냐 하게 되면 여러분 189페이지 189페이지 그 189페이지 보시면 거기 등기신청인에서 공동인청 얘기 나오죠 공동인청 공동인청 얘기가 나와요 공동인청 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권리자 의무자가 뭐로 한다고 공동으로 신청한다 라고 규정해서 공동인청주의를 원칙을 하고 있다 공동인청 이는 등기반이 형식적 심사 형식적 심사가 뭐예요 서류만 심사하는 뭐예요 자 서류만 심사하는 의존해 의존하는 현실에 있어서 등기의 진정성 등기의 진정성은 뭐예요 위조가 됐나 이런거 이제 확인하고 진정으로 뭐예요 파는 사람이 하는 건가 이런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어요 얼마 전에 뭐예요 빌라 샀는데 어떤 사람이 빌라 샀는데 자 누가 그 근주당 저당권 있죠 그거를 위조해갖고 말소시키고 나서 해갖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신력이 없으니까 공신력 민법시간에 제대로 뭔가 제대로 이해를 하세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공동인청으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무슨 단어가 있냐면 등기는 법률의 다른 균이 없을 때는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공동인청 공동인청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 권리자 의무자가 이제 우리가 권리자 의무자 공동인청에서 권리자 의무자 그게 이제 작년 시험에 지문에 등장했는데 등장했는데 자 보세요 민법 187조는 민법 186조 있죠 186조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부동산에 관한 자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변동 있죠 이 물건변동은 뭐 해야지 마니 등기해야지 마니 뭐예요 등기해야지 등기하여야 휴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뭐예요 186조에 정해놨습니다 보통 대학원 가면 이 지문 하나 갖고도 뭐예요 독일어 일본어 번역하고 번역해서 상당 시간을 여기에 자 여기에 시간을 허비합니다 뭐 하나께 하는 학원들이 하나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에 관한 우리는 뭐 공인중개사는 우리는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이 찍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민법시간에 한 5분 하나 찍기가 중요한 거예요 찍어서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고로 뭐겠어요 창고로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왜 우리가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해석하는 학문이에요 일단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한다 그랬어요 외워야 된다 그랬죠 이해한 건 까먹어요 금방 그러니까 이제 해석해보자는 게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부동산 건물에 대해서 자 법률행이 뭐예요 갑이란 사람과 의리란 사람이 매매에게 매매라는 법률행이에요 매매 자 법률행이 뭐예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교화 교사라는 법률권으로서 그 법률행이 의사 내용에 따라 효과를 발생한다 그 말이 겁니까 방금 저는 이제 뭐예요 저는 저는 다 이해하지만 여러분이 그거 다 외우고 이해할 거 없어 그런 얘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하는 게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교화 교사로 해요 그러니까 의사표시 예컨대 우리가 자 한마디로 뭐예요 의사표시가 유언에 의한 지금 시험 문제 등장하는 거 보세요 유언에 의한 증여는 유증이라고 하는 게 유언에 의한 증여니까 의사표시가 하나예요 내가 죽으면 내 누구한테 뭐예요 혼의 자식한테 부동산을 증여하겠다 이거죠 의사표시가 하나예요 천장보험은 돌아가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매매는 의사표시가 둘이에요 왜 자 을이 갑한테 뭐예요 집 팔래 갑이 누가 을한테 팔겠다 의사표시 주겠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둘 이상 합동행위가 있어요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필수불가격 요건하는 법률 요건으로서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서 사겠다 파괴해서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건의 물건이 뭐예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죠 변동 자 변동이 뭐예요 이전 등기하거나 득실 취득 득 득 실 변경을 하려면 뭐하라는 게 등기하라 그죠 이게 186조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뭐예요 법률행위에 의해서 자 매매라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뭐하려면 물건 변도 그러니까 을아 을아 너 갑한테 대한민국에서는 민법이 정의인대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물건 소유권을 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으면 너 등기에다 등기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예요 등기해야지만이 너는 소유권이란 권리를 취득하니까 등기 권리자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봐 네가 대한민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네가 봐 네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소유권 물건 소유권을 뭐예요 소멸시키고 싶으면 물건 변동하고 싶으면 뭐하라는 게 있고 너 등기해야 된다 너 등기할 의무가 있다 아니게요 너 등기할 의무가 있다 등기 의무자다 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 민법 186조에서 파생을 했어요 자 등기 물건을 변동시키고 싶으면 등기하라고 등기하려면 누구하고 누구하고 의무자하고 권리자가 이렇게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이게 법 등기법 23조예요 기본 케념 그래서 이 권리자 의무자의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뭐예요 누가 의무자고 누가 권리자냐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 권리자 의무자 그래서 우리가 작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저당권 맞수 등기할 때 소유권이 연대했죠 조금 어려워요 일단 권리자 의무자가 어떻게 파생됐다는 걸 이 의미를 이해해 주시고 시험 문제 등장했을 때 1번 뭐예요 소유권 보존는 게 누구에서 갑에서 자 갑에서 이 갑이 뭐 했어요 1번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병한테 넘어갔을 때 이 채무 변제를 위한 저당권 맞수 등기할 때 권리자가 누구냐 이 권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권리자가 누구냐 그게 이제 문제 나온 거예요 조금 이제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도 뭐예요 내용을 다 다 여러분이 짧은 기간에 다 못해요 시험 문제 나올 것만 제대로 뭐예요 그거라도 제대로 기억하시고 지적은 좀 한 10개 맞으면 되는데 등기는 몇 개까지만 한 반 이상만 맞으면 뭐예요 12문제 중에서 한 7, 8개까지만 맞으면 충분해요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자 예컨대 이럴 수 있죠 만약에 뭐예요 병이 갑한테 뭐예요 내가 이거 안고 사겠다 그만큼 돈을 덜 주면 되죠 그럼 얘가 말싸하면 돼요 근데 병이 갑한테 돈 다 갚으면 갑이 말싸죠 그래서 항상 저당권 저당권 설정 후에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권리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누구도 되고 병도 될 수도 있고 또는 뭐예요 갑이 이렇게 말싸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싸할 수 있다 이제 의무자 권리자 얘기 어 그래서 의무자 권리자 기본 개념을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중이에요 신청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등기법은 일단 기본 3가지는 먹고 들어가야 돼요 3가지 이 3가지가 뭐라고 신청인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 그 다음에 주등기 부동기 이게 3가지는 먹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그 각하사유 있죠 여기서 이제 각하사유가 있는데 이 각하사유 물론 거기 어디에 거기 191페이지 단독신청 있죠 어 이거 중요해 단독신청 왜 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건 의무자가 필요 없다 그런 개념이니까 일단 별표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각하사유가 중요한데 어디예요 여러분 책 자 몇 페이지에 거기 219페이지 있죠 각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등기를 뭐예요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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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면 등기부에 기록 안하고 내치겠다 그런 표현이에요 등기 안 받겠다 쉽게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원래 정확한 표현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거절하는 행위인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각하 내치겠다 이게 안 받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1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등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해당할 때는 한해서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서 신청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각하한다 이게 써있죠 특히 그 2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있죠 넘겨보시면 220페이지 거기 보충 나오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거 별표하세요 그게 중요하다 자주 나옵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그걸 보시고 지문 중에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환매등기 나왔지만 환매특약등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와 환매등기는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전 등기 후에 환매등기 신청한다고 그건 받으면 안 돼요 그런 게 그러니까 꼭 환매를 모르더라도 이 각하사유를 제대로 이해해두면 그것도 이제 풀 수 있는 거니까 절대 환매 이전 등기와 환매등기 동시에 같이 해야 돼요 따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이전 등기하면 상관없는데 환매등기를 이전 등기와 같이 안 하고 환매등기만 신청하면 등기 안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이 뭐예요 강론이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사항과 각종 뭐예요 각종 각종 등기 있죠 각종 등기에 관한 절차 그러면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1번 휴지상 썼죠 충청도 100 답 면적 500제곱미터 1번 수입권보정 각 2번 이전 등기 의리예요 1번 저당권 등기 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물건을 변경하면 등기하라 그랬죠 등기부의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등기 목적은 한마디로 뭐냐면 자 예컨대 여기 지금 뭐예요 1번 이 소유권에 대해서 왜 물건이 뭐예요 물건이 5개 있어요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지역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고 그죠 물건이 8개 중에 물건 변동하려면 등기할 때 우리가 등기 대상이 되는 건 물건 중에 8개 중에 점유권, 유치권, 질권이 있죠 대상이 안 돼요 딱 대상이 되는 건 5개 그래서 물건이 변동하죠 득실변경이에요 득실변경이죠 득실변경 그건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의리란 사람이 이 갑이란 사람한테 돈 주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 이 등기부상에 취득을 안 써요 물론 뭐예요 최초에 최초에 등기하는 걸 우리가 보존이라고 얘기해요 등기 목적이 뭐가 있냐면 보존이 있고 보존이 있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을구의 최초라는 게 설정이 있고 이전등기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이제 고쳐야 돼요 변경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소멸이 있고 소멸은 뭐예요 표제분은 멸실이고 갑골골은 뭐예요 말쏘요 그 다음에 처분제한이 있어요 처분제한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그러면 물건에 변동하려면 물건변동이 등기법에 맞는 목적이 들어와야 돼요 왜 보존등기 해놓고 의리갑한테 돈 주고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여기다 취득을 안 써요 취득이라고 물건변동은 득실변경인데 취득을 안 쓰고 이 등기법에 맞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다 이전이 났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럼 예컨대 1번 이 병이 얘한테 돈 빌려주고 부동산 담보로 받죠 이 병은 저당권을 취득해요 저당권을 저당권을 취득한다는 물건에 변동을 일으킨다는 등기해야 되죠 이렇게 등기 그러면 등기부상에 등기에 맞는 목적을 써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설정이에요 설정 을구의 최초로 을구의 최초로 뭐예요 을구의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게 설정이에요 설정 각고에는 보존등기 하듯이 을구에는 설정 등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이란 사람은 을한테 돈을 주고 저당권을 설정해야지 설정 여기다 취득이라 쓰지 않는다 설정 반대라고 생각해보자 얘가 병한테 돈을 갚고 저당권을 뭐예요 소멸시키죠 그 물건을 뭐예요 변동하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 그러니까 취득하는 것도 물건면동이요 소멸시키는 것도 물건면동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을이 뭐예요 병한테 돈 갚고 이 저당권을 뭐예요 소멸시키죠 여기다 2번 뭐라고 이 저당권 소멸이라 안 쓴다 소멸이라 안 쓰고 뭐라 쓴다 저당권 말수등기 한다고 이게 등기목적이다 등기목적 등기목적 그래서 이 물건을 변동하려면 등기가 필요한데 이 등기는 등기법에 맞는 그 뭐예요 이 설정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제한 이런 목적이 와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랬을 때 여기 보존 설정 이전 등기 해놓고 나서 이제 뭐예요 변경하죠 이제 이건 고치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전부를 전부를 없애는 거 표제부 전부는 부동산이 몇일 등기한다는 거 표제부가 없어지지 다 땅이 땅이 뭐예요 땅이 한마디로 쓰나미로 없어졌다는 게 몇일이에요 건물이 무너졌다는 게 몇일 근데 갖고 읽고 뭐예요 그건 말소예요 말소 권리를 전부 없애는 거 근데 일부 아까 그랬죠 여기 일부 뭐예요 자 을이 어디 살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백번째 살다가 어디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관악구 신림동 살다가 자 서울특별시 뭐예요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사갔어요 그럼 관악구 신림동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2-1 자 2번 을이라는 명의자의 뭐예요 표시 변경 이게 변경 이게 변경이에요 왜 주소지 막았고니까 여기 뭐예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뭐예요 대치동 111일에서 왔다 그러니까 일부만 지우는 건 뭐예요 그건 변경 등기고 아까 전부 다 지우는 건 무슨 등기고 말수등기 이게 바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경 자 말수등기 뭐예요 소유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지상권 지우권 전세권 용익물권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 있죠 그리고 이런 등기에 대해서 일부 고치는 게 변경이고 전부 다 지우는 게 말수등기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가등기가 있어요 작년 시험 문제 그래서 뭐예요 이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시험 문제 올해 또 나와요 올해 올해 또 나오고 작년에 용익물권 전세권 나왔으니까 올해는 저당권 나올 것이고 변경 등기 말수등기 가등기 있죠 이게 시험 문제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니까 머리 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려보시고 자 일단 조금 쉬었다가 기본적인 거 있죠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거는 기본적인 거 그것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범위를 줄이세요 범위를 넓혀가지고 그게 다 못하고 뭐예요 그거 자 시험 문제 개념 틀리지 마시고 기본적인 거 나올 만한 거 확실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맞자 그 얘기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